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자막으로 말씀드렸던, 먹고 싶었던 크리스피 도넛 준비했습니다 냄새가 대박이에요! 그러면 우유랑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여! 너무 맛있어여!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양념장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오징어 시원한 고추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